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텔론입니다 오늘은 칼날비 말파이트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뭔 개트롤이냐 할 수 있는데 지금 W 개사기 된 이후에 이것저것 연구해봤거든요 근데 칼날비를 딱 들고 해보니까 이게 진짜로 좋더라고요 이론상 이 패시브가 꺼지기 전에 W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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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가지고 상대가 방어템만 가도 암살이 되는 말파 요렇게 들어주고요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무비를 좀 쌓고 말파 밑에 칼날비 뭔가요? 실수 실수 지금 W 개사기니까 칼날비 들고 으응! 아 쌌다! 칼날비 들고 평평평하는 거죠 아무튼 탈진이어서 체크! 오케이 바쁘지 않아? 오늘은 W 선만 해야지 하지마 춥! 춥! 뿡! 뿡! 툭! 나이스! 맛있다! 오늘은 상대 어차피 무조건 다가오는 애들이니까 파수꾼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 지금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덤블 조끼 대 파수꾼 무엇을 가느냐 생각보다 칼날비 좋은데? 아 진짜 칼날비 괜찮은데? 와아아아 아니 진짜 칼날비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치석보다 괜찮네 어차피 3대만 때리니까 자 마스운팔 250 50, 220 다 했고 나를 때려 아아아악 가자 내가 잡을 수 있어 팔날비 생각보다 쓸만한데 물론 이제 근접 상대로 괜찮은 폭딜이 빵 나와가지고 다만 이건 W선마 했다는 가정하에 좀 괜찮은 것 같고 Q 맞고 상대가 들어오면 딜교가 안 밀려요 와 와우 친구들 또 또 못되겠어 아 나이스 참고로 말파이텐 진심이어가지고 진짜 쓸만할 때만 쓸만하다고 하고 아 이거 뭐 왔냐 아 진짜 대단한 새끼네 이거 와 야 야 야 야 진짜 억지로 딸려는 것 봐 진짜 팔날비라서 아 아 그만 좀 아 아 아 아 아 뭐만 하면 오고 뭐만 하면 오고 뭐만 하면 오고 아 근데 너무 많이 오네 진짜 잡아야겠다 아 다 아 넷 그렇다 destroyed 나가라 얼씽을 나온 상대로 이 정도의 힘을? 하하 나약한 녀석 어어 짱 가든가 미신 또 아 또 또 나한테 오려고 앙 앙 알았어 갈게 갈게 임마 내가 오늘 좀 많이 온다고 찡찡 됐는데 그럴만 해요 왜냐면 전판과 이어지거든 전판은 영상으로 안 올라가서 모르겠지만 진짜 꽉칠 정도로 많이 옵니다 옛날 칼날 옛날에 말판 했으면은 개구려타 했을텐데 지금 W 밸류가 너무 좋아가지고 템은 정상인데 룬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효율을? 오 구워 내가 클레드 따라다니면서 조지면 되겠다 리신이랑 조이가 4,5번씩 왔는데 이 정도면 탑은 할 걸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또 아니 평소에 바텀 오지도 않다가 내가 탑에 있으니까 오는 것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우 친구 정신이 아득해지는구만 핏골범 새끼야 어? 애쉬만 녀석 마방팬 가야되는데 개가기 싫어 어? 아 에잇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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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는데 해야지 난 살고 싶은데 은하지만 어림도 없지 튀어 호우 어 오오 내가 빡치는것과 별격으로 게임은 이길거 같네 에엑 가보자 개환하네 궁받아야지 제발 나 그만 나 그만 자고 싶어 쐈다! 안쌌다 저런 데 전멸을 쓰면 안 되는데 아 아 이건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보다 들어간 거지 나 둥이 있고 가보자 아 아파 오 피할만해 아까는 웜콤이었는데 거의 어? 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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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에엑 하아 고마 에엑 아 아 갈살비 나이스 민현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의 딜브를 W 키고 했으면 이득받는 이득받는 마숨팔이라서 의외로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기려고 해? 버릇이 없음 버릇이 내가 여기 갈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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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Marg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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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aquele 씩이 까 Inhale 어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칼나비 멀파가 가고 있어 와아아아아아압 이거 때려야지 eat 앱 앱 앱 그렇듯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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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템으로 광어력 가는게 딜이 훨씬 쎄 다만 유성으로 추날먹 하는거는 안되죠 무르져에 가까워 맛있다 기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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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빵 너무 신나 저렇게 평타 많이 친 애들이 있을 때 얼심가면은 좋아 뒤짐 극딜가서 죄송합니다 탱커가 나밖에 없는데 극딜을 갔네 애니만 웃고있다는데 이게 웃긴게 탱만 안될뿐이지 딜은 잘나와요 에이피 상대로도 아하 잡아야지 스위치 보이면 그냥 잡아야지 닐빵 은렬 계시라고 지지 풀렬 하지마세요 아하 죽었다 하 지금은 각오일 올리는게 좋고 아 뭐야! 뭐야 아니 니프를 먼저 썼어 안녕 아니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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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위치 반갑고 근데 진짜 감전이나 어 죽은거 같다고? 어 안녕? 날 죽여봐 날 죽여봐 잘 가 극망관 탈론 이곳에 잠들다 감전보다는 확실히 좋고 집공이랑은 상황에 따라 좋은거 같은데 어 튀면 돼 하고싶어? 그래 죽여 나이스 가고에 갑시다 TMI 말파이즈의 W는 물리 피해이기 때문에 빨간 영향을 가면 피가 찬다 으흑 저는 귀여운 탱커일 뿐이에요 감소량 받은 피해량 지금 말파히트 후픽 한정으로는 밸런스 좀 붕괴인거 같다 근접 말파가 완전 좋아졌음 헬로 암텔론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가 두둥 군정END 은은 여름이 기 washer 이어 ㅁ 이비 이비 이비